오늘 어떤 무대일지 궁금하실 거에요. 그렇습니다. 그야말로 댄스면 댄스, 발라드면 발라드 어떤 장르를 넘나들며 멋진 무대를 보여주시는 분이신데요. 소개해드릴까요? 아마 많은 분들 지금 가을 밤에 이분의 목소리보다 더 이 자리에 어울리는 목소리는 없을 것 같다. 이런 느낌에 공감하실 것 같은데 역시 기대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지금 앞쪽에서 이동하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가능하면 저희 입장에서 끝까지 열심히 준비를 했으니까 끝까지 참 보고 가셨으면 좋겠는데 어쩔 수 없는 경우도 있으니까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객석이 조금만 더 정리가 됐으면 좋겠고요. 오늘 정말 시작부터 많은 분들께서 이곳을 가득 메워주셨고 많이 찾아주셨고요.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이 무대 끝까지 즐길 수 있는 그런 모습 함께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질서 정연하게 예, 자고 없이 안전하게 끝까지 즐길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협조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됐습니다. 네, 이제 거의 다 정리가 된 것 같으니까요. 예, 소개를 해드릴까요? 네. 여러분, 대한민국이 사랑하는 가수입니다. 기쁨 쇼씨를 큰 맛으로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혜수입니다. 서창고링 안녕하세요. group 그다음 내 눈앞에 다 타라 네가 잤던 나를 알아 눈을 감고 눈을 왜 네 얼굴을 떠오르라 너린 하늘을 타다가 다시 미래로 올라가 수치를 깊게 난 이 아름다운 그 아름다운 풍요한가 사랑일까 봐 내 모습이 부족하다고 느낀 적 없었어 하루 끝 자랑이 아쉬움 적도 없었어 그때마다 더 이상해 뭔가 비틀이 생겨버렸나봐 네가 와야 차워지는 틈이 이상해 삶은 다 살아야 하는 건지 나를 잃을 마음이 낫긴 했었는지 세상이 아쉬움 적도 없었는지 세상이 아쉬움 적도 없었어 나같이 꿈에 눈을 감고 눈을 감고 눈을 감고 눈을 감고 나이 아쉬움 적도 없었어 다같이 박수 다같이 박수 놀아낸 날AAA 그 이 아름다운 것 미 nagyon가 그 이 아름다운 것 사랑아 가슴이 내려와 나갈 수치는 일인 게 아니라는 건 그것만은 분명한 가슴이 나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건 그것만은 분명한 가슴이 나갈 수 있는 건 사랑아 가슴이 나갈 수 있는 건